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2025학년도 하반기 커리큘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에 나오는 신규 강좌를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제 기존 학생이라면 신규 강좌만 아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들어본 적 없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순서대로 또는 어떠한 내용을 공부하면 되는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강좌에요. 하반기에. 첫 번째 파이널 엑스레이입니다. 자 파이널 엑스레이가 이게 7월 10일 이때 개강을 하니까 파이널 유형별 문제풀이에요. 중난도부터 고난도 유형까지. 그러니까 쉬운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적, 신경, 그래프 이런 거 다 뺐고요. 대입학, 그 다음 밑줄입학, 30번의 어휘, 35번의 무관문, 40번의 요양문, 그 다음에 장문독해 이걸 중난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빈순삽을 좀 어려워 하잖아요. 그래서 빈순삽까지 중난도에서 고난도까지 파이널 유형별 문제풀이법입니다. 근데 난이도가 좀 있어요. 문장이 길게 길게 나옵니다. 자 엑스레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요. 엑스레이 찍으면 뭐만 보이죠? 뼈만 보이죠. 살은 제거됩니다. 자 문제를 풀 때는요. 저도 복습을 할 때는 그래 구문독해라. 복습할 때 모르는 단어 외우라고 당연히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아는 모든 힌트를 동원해서 답에 접근해 가야 돼요. 그래서 실전적인 문제풀이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이라고 하는 게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옮기는 게 해석이 아니라 필자가 의도하는 대로 줄거리를 따라가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핵심적인 내용이 유형별 문제풀이 파이널인 거 맞고요. 뼈대를 넘기는 겁니다. 키워드 잡아라. 키워드 잡아서 줄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우리 아무리 공부해도 인정하자. 모르는 단어 튀어나오고 해석 안 되는 문장은 나올 거다. 하지만 근거에 있는 모든 힌트를 동원하여 답을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엑스레이 수업이고요. 7월 10일 개강 이게 하반기 첫 번째 컬이고요. 두 번째 중난도 유형 해프 모의고사 시즌 2 이것도 7월 중순에 나옵니다. 자 요거 나오고 며칠 있다가 나오는데요. 안정적화 중난도에요. 빈순 삽은 뺐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팍 밑줄 임입팍 그 다음에 무관문 30번에 대한 어휘 요양문 장문독회까지만 들어있는 해프 모의고사고요. 시즌 1은 벌써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즌 2가 7월달 종순에 나오고요. 이건 선생님 저 2등급만 나오면 돼요. 라는 학생들 꼭 수강하시길 원하고요. 혹시 1등급이 목표인데도 선생님 제가 중난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시간만 되면 빈순 삽 문제 정말 정답률 올라갈 텐데 대충 푸는 것 같아요. 라는 학생들 수강하시길 원하고 가능하다면 시즌 1을 먼저 꼭 공부하시고 시즌 2를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8월 중순에 파이널 N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게 기술 문제 아닙니다. 수사체 문제에요. 실전 모의고사 5회에요. 듣기 평가가 제외된 18번부터 45번 모든 리딩 문제가 되어 있는 실전 모의고사고요. 정말 파이널 문제풀이 강의에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새롭게 나오는 신규 강좌들입니다. 제 기존 학생이라면 아 이런 신규 강좌가 이제 7월 중순에 이거 나오고 며칠이 다 나오고 8월 중순에 계약할 때쯤 되면 N제가 나오겠구나.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도 있잖아요. 선생님 처음 강의 듣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뭐부터 들어야 돼요? 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석 강좌가요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가 있고요. 진짜 노베이스에요. 의미 단위별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끊어 읽고 묶어 읽기 연습만 돼도요. 의미 단위별로 보면 문장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법 기본 개념부터 의미 단위별까지 해석이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고요. 예문은 고1, 고2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해석의 원리에요. 한 줄부터 최소 세 줄까지 문장이 점점 길어지는 연습을 합니다. 모든 문장 전부 다 고3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여기 색심이요. 벌써 의미 단위별가 가로 열고 닫는다는 거는 안다는 전제하에 물론 요것도 섭하지만 여기 색심은요. 문장이 세 줄이 넘어가면 필자가 정말 의도하는 뼈대를 잡아내야 돼요.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강약주는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이에요. 자 고1 고2 기출문제 중에 세 줄 이상의 최근 3개념 문제를 다 집어넣습니다. 자 문장이 세 줄이 넘어가면 끊어 읽고 묶어 읽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두 번쯤 읽어야 간신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뼈대를 잡는 능력이에요. 진짜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뭔가 무슨 말이냐면 수식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수업시간마다 말하는 게 있죠. 타미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지금 내가 말한 게 한 서른 개가 넘거든 단어가 다 중요한가요? 아니죠. 탐스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걸 잡아내는 능력이 진짜 해석 능력이에요. 수식어고는 육하원칙을 제외하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이직 문장해석의 완성은 고1, 고2 기출 고3 3개년 기출의 3줄 이상의 모든 문자로 정돼있는 문장해석의 완성. 그래서 선생님 저 진짜 노베이스 입니다 하면 당연히 노베이스 문장해석 원리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건 아니고요 제가 좀 길고 복잡할 때 어려워합니다. 라고 한다면 문장해석의 원리를 수강한 다음에 학년에 맞게 공부하시면 돼요. 독해 강좌는요 5개년 기출문제인 지문의 원리가 있어요. 여기서는 문장해석의 원리에서 공부한 키워드 잡기 가로 열고 닫기 문장해석 구조 공부도 하지만 문제풀이 공부도 같이 하는 거고요 문제접근의 원리는요 제가 수업 시간마다 말하는 야 수능 시험 번역 시험 아니다 물어보는 것만 답해라 답의 근거 찾기 연습합니다. 더하기 문제를 풀 때는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빈칸 한번 해드릴게요. 많은 학생들이 빈칸을 되게 두려워하는데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첫 문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지문 하나가 약 180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180개 단어를 외운 다음에 풀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줄거리만 따라가면 되고 빈칸 제가 하나만 팁 말씀드릴게 모든 빈칸은 딱 두 개입니다. 주제가 뭐니 위아래 관계가 뭐니 주제문을 찾아내면 끝난 겁니다. 주제문과 위아래 관계로 오답을 지우는 겁니다. 기준점이 있으면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대입학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으니까 선지 두 개 남기고 나머지는 답이 아닌 거 알겠는 거야. 대충 뭐만 했는지 알겠는 거야. 오답을 못 지우는 거예요. 왜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대입학은 소재, 주제, 주장, 결론입니다. 주제문 찾는 연습이에요. 소재, 주제, 결론으로 오답을 다 지우는 겁니다. 순서법은 뭘까요? 줄거리상 적절성이에요. 철저하게 수식을 다 빼보세요. 뼈대를 잡으면 글이 보입니다. 수능은 번역과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 접근의 원리에서 모든 유형의 접근법 그 다음에 줄거리 잡는 법을 공부합니다. 오답 제거의 원리는요. 정답률이 어마무지합니다. 20%에서 가장 쉬운 게 60%로 시작해요.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서 20%대의 문제까지 풀 건데 빈, 순, 삽.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유형만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파이널 엑스레이가 7월 10일 날 나오고요. 중난도 유형 모의고사 시즌 1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즌 2가 7월 중순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엔제. 우리 실전 모의고사 문제다. 듣기는 빠져있지만 빠져있어. 왜? 요즘 학생들 듣기 잘 하거든요. 그래서 교재값도 낮추는 장점이 있고요. 실전 모의고사 5회. 그리고 문법 강의가 있습니다. 베이직 수능 영문법이고요. 이건요. 수능 시험을 위한 다음은 공부하지 마세요. 지금 남은 시간을 고민하면 이건 고1이나 고2 학생들이 저 문법 진짜 모르거든요. 라는 학생한테 어울리고요. 선생님 저 문법, 업법 문제 맞추고 싶은데요. 업법 특강이에요. 6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0년 동안 나왔던 모든 문법 문제만 다 푸는 게 아니라 이론 수업을 하고 문법 문제를 풉니다. 여 시간밖에 안 들어갑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업법 특강 들은 후와 들은 전, 듣기 전과 후가 업법 문제 정답률이 다른 게, 정답률이 달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나왔는지 알고 풉니다. 아, 이거 출제이도 이거네. 그럼 뭘 물어보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네. 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자, 신규 강좌 설명드렸고요. 제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들 어디부터 수강하면 됩니까? 대략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혹시 그래도 모르겠으면요. 저희 Q&A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자기 학년, 자기 등급 말씀하시면 저희 연구팀장님들이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반기 반드시 승리하여 원하는 결과 만들어냅시다. 먼저 올해한 학생들의 편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편집을 그 Chromepower정에 했고,